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런 댄스 신고식 기존에 그런 거 다 버리시고 머리에 지우고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진짜 진짜 추고 싶지 않으면 추지 마세요 하지 마 우리 그런 거 제가 아무리 콜 스타일을 하더라도 추지 마십시오 음악 주세요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는 거죠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짜 자 동혜야 느낌 오는 분으로 가시죠 활력 가자 활력 동혜 레츠 고 아니 왜 끌어요 음악 돌려야지 왜 끌어 하기 싫다면서요 초반에 스타트는 끊어줘요 아니 형이 끊었잖아 형이 끊었잖아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동혜 씨 그러면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이건 아니지 아니 이 시민들이 20세기 했는데 이건 아니지 그럼 이건 뭐 하자 이건 좀 아니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갈게요